음악 생활정치 아니겠습니까? 생활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물가가 점점 더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 추석 때 추석 차례상 물가를 걱정했죠. 비용을 어떻게 아낄 건가 다 주부들이나 누구나 다 고심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김장 물가 때문에 고심하게 생겼습니다. 주요 품목 증가율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시금치가 무려 124.4%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자료죠. 부추값이 172.9% 하버리카가 137.4% 배추는 73% 배추가 이제 2만 원씩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다고 그러는데 중국산 배추 들이오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배추는 또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당국자 여러분 새고기도 11.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새고기, 돼지고기,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전력, 전력, 도시가스비, 수도 및 이런 비용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결정적이죠. 우리 가정에도 많은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자들, 음식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한테 전기료하고 도시가스료, 수도료는 결정적입니다. 진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서 우리 김장, 김치 담그는데도 맛있는 재료는 주부들이 빼야 될 판입니다.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오물풍선, 남북학성기 박송 강화군의 적경지역 주민들이 불안과 공포, 소음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면부족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누적, 영유아들은 경기까지 나타내고 있다. 가축피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새로 취임하신 김영현 국방부 장관, 윤석열의 군대, 물론 군에 있는 분들이 시키니까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오히려 남북 간의 대결, 학성기 방송을 양쪽에서 때려대는 걸 즐기는 건 아닌가요? 틈만 남은 빈틈새가 보이면 국지전이라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참 걱정됩니다. 결국 국지전과 계엄령의 현실화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23일 날 합참에서 발표한 경고문이 더욱더 우려됩니다. 합참에서는 북한의 계속적인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 이게 군사용어로 레드라인 아닙니까?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국방부에서 합참 대변인이 이 얘기 발표해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 레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뭐냐.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대변인이 답변을 흐렸다 그러는데요. 뭔가 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발발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는 언론도 없는 것 같고요. 참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어젯밤 11시에 뉴스가 떴었죠. 검찰 수심의가 최재형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 기소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건 최재형 목사 한 사람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수심의에서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매우 상반되죠? 매우 상반되고 비교되는데 검찰이 고심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최재형 목사가 계속 주장했던 디올백이라든가 샤넬 향수, 기타 여러 가지를 김건희한테 갖다 줬는데 취임 축하 표현이었고 미국의 상원의원이죠. 이 사람을 국정자문위원회에 임명해달라. 자신이 운영해왔던 통일TV에 대한 재송출을 부탁한 것. 이건 청탁이라고 수심의에서 본 겁니다. 청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수심의에서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가 이걸 받았잖아요. 낼름 받았는데 이건 접견을 위한 선물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무관련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검찰에서 걸었던 최 목사한테 걸었던 명예훼손죄, 주거침입, 공모집행방해 혐의는 불기소로 권고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카톡, 여러분 전에 했던 보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전에 했던 뭡니까? 카톡을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비싸지만 김건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선물을 카톡에 싹 올려놓으면 일십하고 디올백이라든가 고급 향수를 올려놓으면 오케이 면담 이게 어떻게 주거침입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안내원들이 자세하게 아주 친절하게 김건희 방까지 안내를 했고 김건희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접대하고 반갑게 맞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주거침입죄가 됩니까? 명예훼손죄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기소하지 말아라. 어제 수심위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 문제죠. 제가 어젯밤하고 오늘 아침에 변호사들하고 취재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 수심위는 최재형 목사가 디올백과 샤넬 향수 그리고 기타 등등의 선물을 준 것은 그냥 인사치레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사치레 하는데 30만 원짜리 선물 줍니까? 고가에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알선수재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검찰 수심위에서 권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이 빨리 앞장서서 김건희가 알선수재가 있는지 물론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아니지만 통일TV라든가 아니면 미연방 상원의원에 대한 국정자문위원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최 목사가 부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조사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것을 어제 수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라라는 얘기는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인 김건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죠. 물론 사실상 대통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즉시 관련 기간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때문에 감사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했거든요. 몰랐다고? 나중에는 다 알게 됐잖아요. 온천하가 다 알게 됐고 자기 부인이 디올백 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또 KBS 그때 인터뷰인가에 나와서는 물리칠 수가 없어서 양평의 고향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리칠 수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윤석열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검찰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했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검찰이 수심의의 결정대로 최재형 목사를 기소할 것이냐 여러분 어디다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최재형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한다에 한 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소하지 않는다에 한 표 하시겠습니까? 대체적인 여론은 범 쪽에서는 기소하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왜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나왔는데 왜 기소 못해? 김건희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최 목사를 기소하게 되면 김건희는 어떡할 거야? 김건희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서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윤석열도 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되고 또 이것은 알선수재냐고 뇌물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선수재 뇌물죄로 이들을 다 조사하고 수사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은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지 못하고 김건희는 그냥 놔두고 볼 수밖에 없는 뭉개는 이루어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측이 서울중앙지검이 그냥 뭉개고 갈 것이다. 또 하나 있죠. 김건희 JTBC에서 단독 보도한 것인데 주가 조작의 주범 이종호와 김건희가 그 중요한 시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그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40여 차례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통령실과 김건희와 윤석열은 그냥 투자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23억을 벌었든 이익을 남겼든 간에 하여튼 간에 그냥 투자했다 그러는데 아니 뭐 주가 조작 주범하고 그 짧은 기간에 40여 차례나 통화합니까? 여러분은 그냥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매우 심각하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관련 문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칭도 붙었죠. 마리아 앙뜨아네트다. 루마니아의 독재자의 부인 이름까지 나오고 별별명들과 허칭이 다 붙고 있는데 이 김건희 문제는 계속 터져나올 것이다. 이번에 터져나온 공천개입 공천농단 문제도 김건희 관련입니다. 사실상 공천을 김건희가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인사까지도 주물럭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터져나올 것이고 이 문제를 갖고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더욱더 분노하고 여론은 더 싸늘하게 식을 것입니다. 어제 여론조사꽃에서 ARS 조사입니다. ARS 여러분. 양진영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답변한다고 하는 무응답층이 별로 없는 ARS 조사에서 23%를 나타냈습니다. 23%는요. 이제 20% 이하로 내려가 되면 박근혜 때는 이때부터 거의 망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 17년에 삼박자가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때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선거에서 지고 그 다음에 당시 여권에서 유승민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지지율이 폭락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했고 그리고 윤석열 은혜선은 깔짝깔짝거리는 한동훈이 있습니다. 이 삼각구조가 상당히 맞고 있다. 이 구조상, 탈구조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반에 소고기 값도 올라가고요. 물가는 올라가고 배추는 금치가 되고 이러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동훈이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소고기, 돼지고기 만찬을 했다고 합니다. 누구 약올리는 겁니까? 국민들 약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을 테니까 당신들은 이번에 김장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돈 없고 힘들면 풀만 먹고 사는데 이제 풀도 못 먹게 생겼어요. 그래서 국민들 약올리는 거죠. 쇠고기, 돼지고기는 사진까지는 안 찍은 것 같은데 그래서 왜 쇠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파티를 벌였느냐 한동훈이 고기 좋아해서 그랬댑니다. 아주 배려합니다. 네가 말이야 언론에 계속 흘리니까 독대는 안 돼. 그러나 와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실컷 먹고 가라. 또 한동훈 너 오미자차 좋아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술도 못 먹고 오미자차하고 소고기, 돼지고기 많이 먹어라. 그리고 윤석열이 한 시간 반 동안 만찬인가 수십 명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 지도부들, 최고위원, 당직자, 대통령실의 수석들 다 모여서 있는 자리에서 윤석열은 원전 자랑만 했다고 합니다. 체코 원전 자랑. 그걸 잘했다는 거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해결도 안 됐고 또 지난번 미국에 방미했을 때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합의문까지 냈잖아요. 양국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라는 합의문까지 발표했어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문제를 사실상 미국 행정부가 확실하게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런데 체코 원전 수주, 덤팅 수주 아니다. 아무런 분쟁도 없다. 그러면서 이것을 언론에서 폄훼했다. 그리고 체코의 언론에서 나온 사기꾼 용어를 왜 한국 언론에서도 받았었느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만 받았으지. 왜 체코 언론을 받았었냐. 받았으게 훈련시켰는데 한국 언론 달라졌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 얘기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전원에 따르면 거기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아휴 진짜 뭐 얘기도 못하고 지겨웠다. 속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면 어제 그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해야 됩니까? 제일 처음 민성 문제를 얘기해야죠.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을 잇고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자영업자들의 한 달 수익이 100만 원 미만이 75%가 넘는다는 통계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를 얘기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인간의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국민 세금으로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안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 안 하면 거기 참석한 누구 한 사람에도 저요. 대통령 각하.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얘기도 못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투덜투덜 걸었던 거예요. 의료대란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료 시스템 붕괴 문제, 의정 갈등 문제, 그리고 가장 논란의 핵심인 김건희 문제. 제2부속실은 설치한다고 설치하지도 않고 있고요. 김건희 사과 문제, 공천개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요. 용기 있긴 한 마디라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요라고 했으면 아마 다음 국회에 그 사람 당선됩니다. 우리는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 집권 세랍의 한심한 작태, 권력의 줄수고 권력만 쫓아다니는 이러한 작태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저요하면서 얘기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쫓겨났지만. 쓴소리하는 민간인 국회의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의 태반이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한마디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배불리 먹고 오미자차 먹으면서 소화 잘 시켰겠죠. 그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독대만 재요청했다는. 독대하면 뭐가 좀 나와요?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해야 되는 거야.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각하!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도 못하고 독대. 독대 때 뭘 얘기하려고? 뭐 딜을 하려고? 부산 금청장 전남 영광군수 선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이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대결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대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민주당하고 조국의 한판이 되니까 국민의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코 정치공학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좀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 사실상 이쪽에 명운을 거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가 거기에 숙식까지 차려놨다. 특히 영광에. 부산 금청장 선거는 단일화 문제를 조국당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김경지 변호사 인터뷰했을 때는 여론조사 단일화가 수용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영광군수로 출마한 장현이란 후보입니다. 장현 후보. 이 사람은 고려대학을 나온 사람인데요. 고려대학에 제가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재 좀 했어요. 경력을 좀 찾아봤더니 아주 경력이 화려합니다. 88년 평민단 총선에 나갔는데 낙선했고요. 2000년도에는 최천년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이낙연한테 영광은 이낙연의 텃밭이죠. 낙선했습니다. 굽히지 않고 2002년도 무소속으로 또 나갔어요. 무소속을 미리 좋아하신 분이에요. 영광군수에 나갔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에 도전했지만 8월 30일 날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서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네이버나 포탈에 들어가면요.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했는데 장현 치면은 고대 경력상의 고대 총학생회장이라고 나옵니다. 이 과거의 80년대 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총학생회장이라고 그러면요. 이 전두환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서 서울의 범을 이끌고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당수가 감옥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군대에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총학생회장입니다. 특히 고대는 아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대학 중에 하나였고 총학생회장들이 다 줄줄이 감방 갔었죠. 그래서 이게 아마 프라임 뉴스인가요? 거기에 나온 걸 보면은 각종 선거에서 고대 총학생회장 경력을 썼다고 합니다. 허위 경력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번부터는 이것을 학도호국단장 총학생장이라고 총학생장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총학생장이라는 용어가 공인받은 거라고 합니다. 1982년도에 고대 학도호국단장이 됐죠. 간선으로 됐는데 이 당시 여러 가지 선거인단 문제가 복잡해서 장현 후보 단독으로 출마해서 학도호국단장이 됐다고 합니다. 학도호국단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신정권 이후에 박정희, 전두환 때 대학을 병영화시키고 대학을 군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지명하고 임명해서 학도호국단, 군대화시키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총학생회장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고 학도호국단장은 바로 군사정권의 잔물인 것입니다. 아마 제 아는 사람이 이걸 조국혁신당에 항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뒷얘기인데 그랬더니 영광군수 앞에 가서 고대생들 끌고 나와서 항의하겠다. 그랬더니 제가 또 전원입니다만 조국 대표가 전화가 와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심판의 영광 주민에게 맡기자라고 했는데 조국 대표는 지금 영광 가서 열심히 뛰는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도록 하구요. 조국 대표는 아버지나 이번에는 영광04 정말 너무 잘자고 조국 대표예요. 어차피 너무 많이 ill